안녕하세요 저는 보드코리아 퀸 팀라이더 조항선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댄싱 스텝 기초 피터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팬 스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터팬 스텝은 기존의 180과 같이 첫 번째 스텝은 같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발을 뒷발에 발가락 쪽으로 당기신 다음 오른발을 왼발에 크로스 해서 올려놓으시고 다시 왼발을 크로스 다시 오른발을 크로스를 반복해 주시는 거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시려면 뒷발을 앞쪽에 놓고 다시 원래 스텐스 자리로 돌아오시게 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